볼일it ,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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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asion 자 전반 시작 만들고 나이스 됐다 이거 정답 나이스 끝났다 와 와 와 이 만드는 과정 고을 죽을 막을라 결제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식으로든 비상이 나옵니다 그게 저쪽이든지 비상! 한방 한방! 비상! 파울 파울 네 파울 와 이거 어설프게 안토니 봐봐 돈이 아까 짰다고 내가 얘기했지 아스날 비상! 1400억짜리 선수에게 한 골 얻어맞았습니다 안토니! 왔다 왔다 열어로 사카우 와아 하하하하 하하 제수스 잘 버텼다 와아 와아 잘 졌다 와아 공간 계속 뚫려 여기 이거 먹었다 이거 와아 먹혔어 와아 너무 잘 졌어 패스 아 왜 이렇게 미쳤다 와아 맨율 이거 한방 여기 한방 있다니까 와아 와아 위험하게 한다아 와아 끝났다 이거 와아 빨리 쳐 들어가서 네가 싸동 네가 치워 똥을 방바닥에 써 안전값 처 문 떼고 앉았네 아유 저 ... 지금 그거 하고서 하이파이브 할 때냐 빠졌어 또 이게 빠졌어 이거 와아 와아 비상! глаз통 오 칼长 pä condition 오와 미장 신토끝 주올 군국 어허허? 와하후! 왜 biliyor 플레임 // 야 기다려 어시스트 업사이드 아니야? 나이스! 온 온 온 온 뭐냐. 니 얼굴을 업사이드 업사이드 분위기 하잖아 이거 업사이드야 아니야 괜찮아 하X 추구하네 어! 안 찍었어! 이거 왜 안 봐? 올리버 내 친구니까 하하하하하하 올리버 85년생이거든 올리버 85년생이거든 올리버 내 친구 야 이 ㅅㅂ야 왜? 사람XX이라메 사람XX이 아니죠 오리야 나이스 와~~ 이런 한 방도 있어 아시나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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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가 이걸로 할게 ㄱㄱㄱ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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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카우! 나이스! 빠세! 설마! 잡지마! 야! 핑크해줘야지! 야! 이거 안준다고! 2중도 잡아가지고 안줘? 이게 누구야? 1대0이잖아! 진정해야 돼! 야! 좀 불어라! 뒤에서 슬립홀드를 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적당히 저기해야지! 지금 몇 개짼데 계속 저래! 이런 거 누적되면 나중에 진짜 비기거나 지고 그런다니까? 워? 와, 1대1! 아스날의 비상~~ schreki 앞으로 승리 реально야 와, 비상! 갑자기 또 유독시네 경기가! 야, 이거는 비상도 나발도 아니야 쟤쌤쌤쌤 쟤쌤 진짜 경기 내내 쟤쌤아 올까 했어 이거 말이 되냐? 적당히 적힌쌤쌤.. 저기를 해야지 부을거야 하나도 안부려놓고서 이거는... 뭐... 머커도 어쩔소 없어 쟤쌤쌌.. 쟤쌤쌤.. 쌍땅? 도 абсолют прекśmy hou 건가... 쟤쌤.. 감 extremes 낯 Billy eres 워 곽 little 야하이! 브라질맨!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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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왠냐! 외디옥으로 너무 잘 봤죠? 추가 골 넣자! 싸카 있잖아! 와우! 잘했다! 야! 걸지마! 야! 걸지마! 피키라고는 안했어? 왜 이렇게 잘해? 원래 초반엔 이래! 야! 야! 오늘 이기겠는데! 어? 이러는게 바로 여러분! 딱 이게 추가의 전형입니다! 오! 이기했는데! 이러고서! 먹히면! 피사악! 피사악! 하스톨 피사악! 하하하하 이것만 온유? 온유! 온유! 이건 온유! 와아! 저렇게 먹히냐? 미출리스아버 미출림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도레미카소라 시대요! 이거야! 때린다고? 나이스! 미출리스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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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보고있나요? 이수야 보고있니? 성경아! 용남아! 현민아! 이재동선수! 한의원님도 보고계신가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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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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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뭐야? 나이스!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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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잘 뒀다! 와아! 들어가서! 골이야! 골! 골!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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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대에 만듭니다! 맨조 이건 비상! 뭐야? 저리지! 아 깃부터 내려? 와 에버댄! 와 미쳤다 에버댄! 안 돼 비상! 와 와 이거 비상이야 비상! 와! 오늘의 두 번째 텐트 잉글랜드 심판들입니다. 개빡치죠? 토미야스 그릴리시 매치업에서는 토미야스가 큰 문제는 없고요. 하... 아... 음... 끝났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조르지! 우와아아아! 조르지니야! 우와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이거 잘 줬다! 야 마리트렐리! 우와! 우와! 야 잘했다! 어 근데 지금 왜 저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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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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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로 아스날이 역전승! 네! 네! 메이스트랑 승전차 5점차 유지! 유지!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아스날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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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 네! 그럼 그렇지! 오늘의 모닝 텐트! 네! 모닝 텐트는 개 뿔이시네에... 어! 맞다! 야앗! 오호후후훠우! 나이스! enser 배라아이트! 어! 오 пиш! 좋아! 어~~ engonennn 1번 뿔비삭! 여...уг set! 어 подход! 와! 제수스한테 이런 헤딩을! 비상! 리버풀 완전 비상! 제수스! 네? 아 제수스 박아놓는 거 봐라. 되셨다. 어! 콜! 리버풀 콜! 아스날! 전반전에 한 골 실점합니다! 어? 뭐야? 와! 와! 아스날! 10점! 신비에서 완전히 돌파됐어요! 아스날! 와! 결국 먹네! 와! 아... 씨... 와... 쉽지 않구나. 진짜 와... 대단하다. 왔다! 왔다! 온이죠? 온이야! 오케이! 와! 에드그룹 저기를 어떻게 해보냐? 나이스! 나이스! 워호우! 3대0 하고 빨리 끝내. 2대0은 불안해. 어... PK다! 그냥 PK. 와... 깔끔하다. 2대1 야 전반에 한골 더 넣어야 돼 외발 오 손 나이스 예이 제이제이제이 아 사카가 차네 사카는 그때 유로 때 개고생하고 난다면 PK는 뭐 잘 찹니다 이러다 실축하는거 아니야 넣어야 돼 넣는게 정배인가요? 넣겠지 PK는 넣는게 정배잖아 나이스 이걸 못 넣어요 2대1 한 코 차인데 이거 넣었으면 아스타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는건데 90% 이상이었는데 들어갑니다 부심의 기능 올라가지 않았어요 2대2 아스타린 이제부터 진짜 비상 비상 괜찮나요? 치고갔어 박초협으로도 비상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안 돼 야이 아니 야야야 아니 야 망고나 먹어라 하하 그전에 메인스티전까지 갈 필요없다 그냥 끝내자 아스타린 올시즌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오 그래 그래 야 잘해 좋아 이렇게 파이딩 있는거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X하면 안되지 어차피 우승은 거의 물 건너갔어 그럼 마지막까지 깊은 인상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좋아좋아 아악 와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막아 오오오오오 와아 심지어 온이야? 온이야? americano 흐어어 ever 미친 que 아니 얘 매 FPS ling 얘 얘 목이파 얘가 문제야 얘 잘해 너무 스무스하게 먹힌다 한글자막 by 한효주